형. 아 뭐해? 세상은 내 거야. 날 무시했던 모든 런닝맨 멤버들. 그이 다 몰라. 조, 조용히 해. 가, 가만히 있어. 무시했던 모든 멤버들,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악랄한 하루를 보시게 될 겁니다. 전선의 거북이가 잠들어 있는, 고아로에 이겨낸다. Jews! Jaa, 유야. 아...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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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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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! 아... 아유, 죽인다, 죽인다. 야, 이거 정말? 야, 이거 무슨 사부님 만나러 가는 거냐? 지금 3일째 하면서 느끼는데 살이 찔 틈이 없어요.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? 그냥 가면 돼요? 올라가나요? 뭐야? 에? 뭐야, 위에 뭐 있어? 야, 이거 뭐야? 야, 보호가! 네, 올라가요. 여기 광수 이름표 왜 있어? 올라가? 어? 어? 여기 있네? 검 가져갔구만. 하하다. 아닌데, 잠깐만. 야, 이제... 야, 이제... 야, 정국아. 안 떼, 안 떼. 금을 찾고 광수 이름표를 띈 거야, 하하가. 금, 구? 물에 고실 같은 느낌이 나지 않냐? 안 떼, 떼나. 가자, 대리야. 네, 형님. 형님. 어. 어. 제가 먼저 가서. 야, 가지 마. 아, 형님. 야, 같이 가. 무리하지 마시죠, 형님. 야. 제가 먼저 가서. 여기로. 여기 보니까. 하하가 검을 찾아서 광수를 떼고 갔구만. 어? 됐구만. 하하! 야.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거 영화에 나오는 효과 아니야. 이거 확 날아가면서 이렇게 쫙쫙 달라붙는 거 화면에. 그걸 왜 이렇게 두려워해? 아이, 나 참 얘 정말. 야유에 와서 야유를 해? 네가 이러니까 내가 숨지를 못 해. 옷을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입어가지고. 가자. 하하. 널 가 봐. 야, 하하를 찾아야 된다고. 아, 하하. 뺏어야 된다고. 아니, 그럼 당연한 거지. 오늘! 우승할 거야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